안녕하세요. 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배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드려야 될 것들이 조금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동사의 30가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잘 숙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구구단과 같아요. 2, 2는 4예요. 2, 3은 6이에요. 2, 4, 8이겠죠? 2, 5에 10이겠고, 2, 6에 10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대답이거나 이게 대답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구구단이랑 완전 같지는 않죠. 다만 이제 정해진 형식이 있고 이 안에서 논다는 거예요. 4로 물어보면 요거나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번호를 하나씩 매기자면 1, 2, 3, 4, 5, 6, 1,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는데 3으로 물어볼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저는 예 쓰면 1로 대답하고 노면 2로 대답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언어가 다 그래요. 눈이 떨리네요. 세상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구구단을 어렸을 때 2는 2, 2, 2는 4, 2, 3은 6. 저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2는 2라 그랬나요? 2, 2는 4, 2, 3은 6, 2, 4, 8.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숙제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걸 이렇게 쓰고 계시죠. I love you, I love you, I will love you.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쓰실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요. 2, 2는 2, 4. 2, 2는 4, 2, 3, 6. 2, 4, 8.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띡 이걸 물어보죠, 이렇게. 그럼 저는 이거나 이걸로 대답을 해야 되죠. 이 상황이 훈련을 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에 다가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냐면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을 꺼내서 2단을 다 외워낼 수 있으셔야 돼요. 9단을 다 외워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렸을 때 다 해보셨죠, 9, 9단? 똑같은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관문은 뭐였죠? 선생님이 물어보죠, 이제. 4, 2 하면 8이 나오죠. 9, 9 하면 81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관문은 뭐냐면요. 이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will not love you. I will not love you. 그 다음에 여기는 Have I loved you?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가 빠졌네요. 그 다음 여기에는 I am loving you. 그 다음 여기는 Do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다 채워도 맞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꺼내서 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99, 81, 77, 49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이걸 해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현상을 그냥 끌어낼 수 없어요. 현상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계하고 그 안에 노력과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렛에 가보시면 제가 가진 계정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에듀윈이라고 치면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요. 캔이라고 쳐볼까요? 음 그럼 너무 많겠죠. 에듀윈 캐니 라고 치면 나올까요? 자 나왔네요. 지금 여기에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저 제 계정으로 가실게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폴더에 보면 리안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하실만한 것들을 한 4개 정도를 넣어놨거든요. 지금 현재 리안님이 계속 해왔던 숙제는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채우는 거였죠. 틀리지 않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오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게 하나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같은 것도 쓰고 싶어 하셨고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5형식에 대한 설명도 제가 보내봤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안에서 보시면은 다음으로 하실 거는 동사변화 30 형태로 가실게요. 그러면은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테스트로 가셔서 그 다음에 옵션 조정 가셔서 주관식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문항식이라도 하루에 다섯 문항식이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이 한글을 보고 저기에 대한 다른 영어를 바로 출력해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영어를 아는 분이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중입니다. 나는 행복해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중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거를 봤을 때 아마 한 100명이 봤다면은 100명 중에 99명 내지는 95명 정도 5명은 그냥 이 사람 뭐 하나 보러 온 사람이고 정말로 뭔가 영어가 필요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너는 타자가 빠르니까 그게 쉽지.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게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쉬워진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세상에. 영어 타자가 빨라지지... 영어 타자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영어 타자가 느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영어 타자가 빨라지는 거는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절대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드리는 거는 이런 거 그리고 또 또 아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알고 있지 못하구나 를 측정해줄 만한 기준이에요. 3, 3은 했을 때 9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이제 60단어짜리가 있네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테스트 들어가서 여기다 주관식 해서 다섯 문항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나는 친절해 왔나요? 해봐요. 자,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하나 틀렸네요. 아, he군요. I have가 아니라 아, I learned Korean. 저 이거 완전 잘못했네요. 아예 읽을 때부터 잘못 읽었어요. 자, 왜 이 속도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속도가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앞꼭지예요. 앞꼭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속도가 나와요. 친절해 왔나요. 나는 친절해 왔나요잖아요. 이 사람은 뭘 본 거냐면 나라는 것과 친절해 왔나요에서 몇 개를 봤냐면 나라는 주어를 먼저 봐서 여기 들어가는 걸 이미 땄어요. 그 다음에 친절해 왔나요에서 왔나요에서 have를 봤어요. 분명히 이게 여기 have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질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진 정보 안에서 바로 출력해서 첫 번째 두꼭지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미국인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너 뭐 뭐 해왔어? 라고 물어볼 거면 그 동사가 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ave you? 해놓고 나서 나머지 말은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have you는 무조건 던져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앞국지 두 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속도가 느려요. 왠지 아세요? 이걸 안 던져놓고 이만큼을 이만큼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것들을 한꺼번에 연산하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그래서 이걸 던져놓고 뺀 상태에서 이만큼을 연산하는 겁니다. 문장이 지금 네 단어짜리가 이 정도인데 이게 한 몇 단어? 한 두 단어?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연산 못해요. 그러면 앞에 던져놓고 나머지는 철길을 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기차를 타고 있으면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놓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머릿속에서 끝내 놓고 기차 굴리는 거 아니에요. 기차는 가고 있는 도중에 그걸 놓는 거예요. 레이를 내가 가면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의 싸움인 거예요. 절대 다 연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앞 꼭지 세 개 내지는 두 개 정도를 빨리 따는 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퀵 드로우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면 5W1H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내지는 what과 how의 형용사와 명사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의 싸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앞 꼭지가 지금 what time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앞 꼭지가 what cars로 나왔죠? 앞 꼭지가 who로 나왔고 앞 꼭지가 when 앞 꼭지가 how often 이걸 얼마나 빨리 넣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이걸 모르면 문장 전체가 다 꼬여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개 단어가 있잖아요. 뒤에 그럼 446 16 에서 16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how often 까지 36 까지 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꼭지 두 개를 얼마나 빨리 집어넣느냐 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져요. 영어를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 앞 꼭지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연산하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영포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왜 하느냐 내가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질문을 하기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어권 삶으로 들어가면 질문을 더 많이 하죠. 대답보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게 돼서 누가 탁 건드리면 탁 나갈 수 반사신경이 있어야 돼요. 영어에 영어라는 것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언어이고 이건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리아님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뒤에 있는 에어컨을 제대로 켜내기 위해서 에어컨 책을 공부하진 않거든요. 제가 필요한 페이지 목차를 보고 그걸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책이 그렇게 안 생겼어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두가 거기에서 영어가 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 영어 할 줄 알아라는 사람 중에 실제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에어컨 트는 책을 다 외웠는데 에어컨을 못 튼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 어디서 찾으셔야 될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